처음이라고 말하러 착한 그 팬들의 행사 생을 앞에서 pops up 올해 유언할 만큼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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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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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오 아아 아아아 아아 우리 고유씨가 등을 부산했고요. 안녕하세요 고유씨. 기사님이랑의 멋진 미션을 지워주시고요. 카메라보도 손등 만들어주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더 많은 사람에서 화장품, 동물스러운 반대 캠페인, 사랑하니까 반대합니다 캠페인에 참여하러 왔고요.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즐기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 캠페인에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전주하시면서 천천히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 이거 투명도 부족하세요. 세수님의 관심이 되시길 바랍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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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